야 너네 지금 부르는 덕분에 호강한다 야 전복 우리도 잘 못먹는데 그냥 인스턴트 전복죽이 남았지 수영입니다 오늘은 전복님들께서 고급지 선물을 주고 가셔서 돌체 라테에게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전복라님 클라쓰 일단 살아있는 전복이에요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? 살아있는 전복을 일단 애들에게 먼저 줘보고 그 다음에 손질된 전복을 한번 줘보고 마지막으로 엄청 좋아하는 연어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전복을 아 귀여워 아 귀여웠어 왜 뭐갔어? 하나씩 할까? 싸우지 말고 잘 안 느끼나 봐 간지에 맞나요? 잘 먹는다 오 뜯 뜯 뜯 뜯 이곳 갔다간다 두 개 다 할 거야 아 같이 열정적이다 열정적이다 열정 열정적令 일하는 Hugo 여러분, 전복 먹는 수달입니다. 전복 먹는 수달이에요. 뭔가 여태 보니까 해달 같대요. 그치? 해달 같다. 일..일..일..일다..일전복? 일..일..일..일..일..일.. 야 너네 지금 보리님 덕분에 호강한다 야. 전복 우리도 잘 못 먹는데. 그냥 인스턴트 전복죽이다 먹었지. 오늘 진짜 보리님한테 감사해야 돼, 얘들아. 참치한테 감사해야 돼, 얘들아. 제가 보리님 덕분에 먹었지. 너무 맛있다. 오늘 또 그리고 또 먹었지. 우리 덕분에 먹었다. 오늘 또 먹었지? 오늘 또 먹었지? 오늘 또 먹었지? 역시 나때는 공주님이라서 조그만 거 먹는다. 아 귀여워. 너무 호흡이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너는 진짜 힘들어. 얘들아. 아 이거 봐서 너무 잘 먹었어. 아 됐어. 너무 잘 먹는데? 다 벌써 없어. 무슨 먹어야지? 그러니까. 깨끗. 없어. 자 이제 후식으로 연어. 후식? 메인인 것 같은데 거의? 후식이지. 괜찮은데? 그러니까. 와 너네 이거를 안 먹으면 안 되는데. 이거 감싸. 먹긴 먹는데 약간 시원. 마이까보. 그래. 너네가 먹어야지. 여는데. 얼마나 맛있는지. 너무 귀여운데 먹는 거. 자꾸 먹는 거 봐. 왜 서서 먹어. 이거 또 뭐야. 왜 같이 서서 먹어. 아 너무 귀여운데. 미쳤는데. 얘. 여기 같이 서서 먹어. 나한테 큰 거 놀다. 나한테 큰 거 놀다. 나한테 큰 거 놀다. 나한테 큰 거 놀다. 나한테. 나한테. 먹을 수 있어. 아픈 거. 진짜. 진짜. 조금씩 넘어갑니다. elim. 손을. 손으로. 탁. 빠지는 거. 배에. 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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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